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이 서울대병원에 특혜 입원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여전히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추가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김 총리는 자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요새 문재인 정부 강요를 때리는 게 유행이 된 것은 아닌지라고 했다가 농담이다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의 발언은 고위공직자의 특권남용과 관련해 심각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심의 부적절한 언사입니다. 또 문재인 강요 운운하는 것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한낱 가벼운 일로 치부하는 실패한 농담일 뿐입니다. 김부겸 총리 논란은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볼 테고요. 먼저 이도훈 위원님. KBS가 추가로 의혹 제기한 부분은 그러니까 지난달 24일에 원래 서울대병원 측에서 입원 필요 없다고 했다가 중간에 어떤 연휴를 통해서 아들이 입원이 됐고 그런데 병원장이 입원 지시한 이름이 차태 삭제됐다. 이 부분이 좀 병원장이 결정한 정황 아니냐. 이런 새로운 의혹 제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두 가지 의혹이 되는데 지금 김 앵커가 설명한 앞에 부분. 여기는 이제 국가 예산이 서울대병원에 170억이 가니까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제 부정 청탁 의혹 논란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조금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김연수 병원장이 홍남기 부총리하고 통화를 한 이후에 입원을 지시한 걸로 알려줬었는데 김연수 병원장이 그걸 부인을 하고 또 실제 차트에서도 그 기록이 삭제됐다는 의혹이 내부에서 나왔고 심지어는 그래서 김연수 병원장이 아니라 A라는 의사가 입원을 지시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의사조차도 사실은 내가 병원장의 지시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그러면 부정 청탁 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중요한 서류를 조작한 거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사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문제가 물론 그 자체도 심각하지만 점점 좀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홍 부총리가 직접 아들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안 밝히고 새로운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그런데 국무총리가요 어제 자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실을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요새 문재인 정부 강력 때리는 게 유행은 아닌지 농담 이렇게 했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부겸 총리가 저런 분이 아니신데 갑자기 저런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알아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알아봤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아봤느냐 보면 만약에 여기 병원 관계자가 증언하는 게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을 얘기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다 하시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고 공무원은 국민의 종복인데 국민이 준 권한을 막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예를 들면 강조때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 저런 상황이 있으면 사실을 확인해야죠. 사실을 확인해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조치를 취해야죠.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공무원 사회라고 얘기하는 건 두세 개의 잣대가 있을 수는 없다.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아직까지 홍남기 부총리는 아들 특혜 의혹 혹은 김연수 병원장과의 통화 그 이후에 차트에서 삭제된 얘기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일단 홍 부총리 얘기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만나봤습니다.